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가 국회의원 당선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매일신문이 주최한 19대 총선 대구경북 당선자 간담회가 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지역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창영 매일신문사 사장은 축사에서 당선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와 동시에 선거기간 동안 지역민들에게 내건 공약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치란 국가와 민족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성공한 의원으로 남아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종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위해서는 이런 봉사직을 세르미슘이라고 하는 단어 곧 섬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축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달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대구경북이 화합해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이 수사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이 수사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위원장은 당내 비박 진영 대권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선후보 경선 룰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의 룰을 보고 선수가 경기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 법안 처리에 관해서는 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동의한 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보안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5월 15일 전당대회 경선관리위탁범위를 선거운동 감시 부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5월 15일 전당대회 경선관리위탁범위를 기존의 투표 및 개표사무에서 불법선거운동 적발 등 선거운동 감시 부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용하고 겸손한 선거를 위해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전대당일 대회장 안에서만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대당일 행사장 앞에서 꽹과리를 치거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떠들썩한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각 후보의 지역당원협의회 방문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중앙 및 지방에서의 TV합동토론회는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난드는 깨끗한 선거와 전대출마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달하는 경선기탁금을 폐지하고 후보자 홍보물 및 문자메시지 등도 대폭축소하며 대신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역 의원과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선 예비후보, 원외당협위원장 등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 캠프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학생 전모군과 채모군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성년자인 진모군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 중 형사 미성년자인 전군과 최군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단독부에, 형사 성년자인 진군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각각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군과 최군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며 지난 1월 만 14세를 넘긴 진군은 불구속 입건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2일까지 피해자를 100여 회 폭행하고 20여 회 강제추행하는 등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군과 진군은 같은 기간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에 전군과 함께 피해 학생의 어깨를 손가락과 연필로 찌르는 등 수십 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군은 자신의 이름을 딴 불량서클을 주도하면서 회원 10명에게 수시로 돈을 가지고 모이게 한 뒤 함께 놀다 남은 돈은 혼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돈을 적게 가지고 오면 효자손 등을 이용해 때렸고 담배를 훔쳐오라고 시키거나 서로 싸움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학교 전교생 626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에서 86명이 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는 응답과 3개의 불량서클이 더 있다는 응답에 따라 피해 사례와 불량서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펼칠 방침이며 영주지역 전체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림단 독립운동 실기에서는 파리장세에 서명한 137명 중 경북 유림이 45명이나 되며 봉화유림이 9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봉화군이 파리장서탑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6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유림단 독립운동 파리장서탑비 건립추진 서명운동을 벌여 전체 군민의 2배가 넘는 6만 892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봉화군민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출향인사와 독립관련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 기념비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파리장서운동은 3.1운동 이후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이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파리 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사건으로 전국에는 경남 밀양과 거창 등 7곳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봉화군은 서명록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하고 기념비 건립 사업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녹 봉화군수는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파리장서운동의 총본산인 봉화에서 파리장서 탑비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구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7월 초순에 나타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매일신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